핑크퐁 코기 코기의 병원놀이 밖에서 다쳤어요 친구들이 다쳤나봐 포레스트 출동하자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 아, 따가워 핑크퐁, 괜찮아? 무슨 일이야? 호기, 조금 전에 킥보드를 타다가 바쁘시, 핑크퐁 무릎이 많이 부어있어 호기, 핑크퐁 무릎에 차가운 얼음주머니를 대주자 호기, 자 핑크퐁, 긴장하지마 핑크퐁, 긴장하지마 이건 하나도 안 아픈거야 이제 아프지 않게 해주는 약을 뿌려줄게 핑크퐁, 좀 괜찮아? 고마워, 호기 고마워, 호기, 포레스트 다가워 호기 호기, 마이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봐 그래, 우리 어서 가보자 응 마이언 어쩌다 다친거야 그게 말이야 그게 말이야 상처가 심해서 소독부터 해야겠어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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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포레스트 움직이면 안 돼 아빠 괜찮아 마지막으로 반창고를 붙여줄게 고마워, 호기 고마워, 호기 오 포리 뭐? 포레 포레스트 당장 가보자 그래 빌리 어쩌다 벌이 쏘인거야 아야야 그게 그러니까 빌리 위험하게 왜 그랬어 아파 빨리 안 아프게 해줘 그럼 한번 살펴볼까 벌침이 아직 박혀있어 얼른 벌침을 빼내자 응 응 응 응 그래 아후 그런데 조금 어지러운데 아, 빌리 그럼 주사를 맞자 뭐? 주사? 싫어 싫어 주사를 맞아야 빨리 나 아우 따끔 빌리 이제 다 끝났어 아하 아빠 아하하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제니 나무 위로 위로 올라가다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고마워 호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핑크퐁? 홍 고마워 호기 웃음 Operations 티미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마을연 예쁜 꽃을 구경하다가 윙 하고 벌에 쏘였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포키 햇볕 아래서 잠을 자다가 따끔따끔 얼굴이 탔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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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입니다 첫 번째 환자 핑크퐁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기침이 콜러 콧물도 훌쩍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이콘 아이콘 감기에 걸렸네요 아이콘 감기에 걸렸네요 마스크 꼭 끼고 따뜻하게 지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환자분 다음 환자분 배가 꾸르륵 머리도 지끈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이콘 아이콘 배탈이 났네요 약 챙겨 먹고 집에서 푹 쉬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환자분 코가 답답 열도 펄펄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이콘 몸살이 났네요 따뜻한 차 마시고 푹 쉬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환자분 다리 따끔따끔 뿔긋뿔긋 아픈 이명 꽂혀주세요 또? 알코파를 다쳤네요 동대 감아줄 테니 조심히 움직이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환자분 다리가 삐걱 덜컹덜컹 아픈 포키볼 고쳐주세요 음 어? 앓고 다리를 다쳤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고쳐줄게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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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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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퐁 호기와 노래해요 핑크퐁 호기와 노래해요 여보세요 여기는 포키병원입니다 꼬마버스가 길에서 마구 뛰어요 에? 어휴 안 돼요 그러다 큰일 나요 다섯 꼬마버스 쿵팡팡 다섯 꼬마버스 쿵팡팡 다섯 꼬마버스 쿵팡팡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돼 안돼 조심해야죠 세공아 버스 쿵팡팡 신나게 뛰다가 창문에 콩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어? 안돼요 길에서는 뛰지 말고 조심해야죠 한 꼬마버스 쿵팡팡 의사 선생님 버스들이 길에서 또 뛰어요 네 한 꼬마버스 쿵팡팡 신나게 뛰다가 거울을 꽝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돼 안돼 조심해야죠 한 꼬마버스 쿵팡팡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꽝 해주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돼 안돼 조심해야죠 공룡놀이하자! 공룡놀이하자! 포테라노놈! 트리케라톱스! 티렉스! 다섯마리 공룡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났어요 안돼요 안돼 조심해야지 브라키오사우루스쿵 포테라노놈! 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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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네마리 공룡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났어요 안돼요 안돼 조심해야지 포테라노놈! 트리케라톱스! 난 트리케라톱스! 쿵쾅쾅! 쿵쾅! 오예! 네마리 공룡 쿵쾅쾅! 예!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쾅! 호랴!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났어요 안돼요 안돼 조심해야지 트리케라톱스! 드endi케라톱스! 두 마리 공룡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세상에서 제일 강한 공룡 티렉 한 마리 공룡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무슨 일이야 포키 우븐에 머핀을 굽다가 안 뜨거워 손을 대었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우기 고마워 우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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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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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미디 무슨 일이야 조조 도와주세요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무슨 일이야 핑거펌? 화장실에서 씻다가 꽝 하고 넘어졌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후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마요 강한 우유를 마셨더니 꾸룩꾸룩 배가 아파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후기 호기 호기의 이야기 극장 친구들이 아파요 친구들 안녕 난 호기야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신나게 출발 어느 날 집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날 찾아왔어 호기 호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응 응 응 응 물론이지 응 여기 내 손 좀 봐봐 저런 어쩌다 다쳤어? 빵을 구웠는데 너무 뜨거워서 손을 데이고 말았어 응 응 그랬구나 뜨거운 걸 만질 땐 조심해야 해 자 이렇게 손을 식히고 아 약도 발라주면 곧 나을 거야 어? 조조!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어쩌다가 발을 다친 거야? 아휴, 그게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인형을 밟아버린 거야 너무 아파 저런! 바닥에 둔 장난감은 꼭 정리해야 해 자, 반창고를 붙여줄게 이제 곧 나을 거야 쿨쿨이도 아프지 말고 쿨쿨이! 으아악! 핑크퐁! 무슨 일이야? 으아악! 쿨이를 다쳤어! 저런... 어쩌다가 다친 거야? 그게 말이야 세수를 하고 나서 나가려다가 거품을 밟고 미끄러져 버렸어 내 쿨이! 욕실은 미끄러우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자, 꼬리를 줘봐 궁대를 감아두면 곧 나을 거야 벌써 나온 것 같은데? 어? 어기... 마연! 무슨 일이야? 나 배가 너무 아파... 저런... 배탈이 난 것 같은데? 어? 그게... 우유를 마셨는데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 아무래도 상한 우유를 마신 것 같아 음식은 색깔과 냄새를 꼭 확인하고 먹어야 해 자, 약도 먹고 배를 따뜻하게 하면 곧 나을 거야 아... 따뜻해 쿨쿨이도 빌려줄게 쉿 친구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볼까? 고기와 노래해요 고기와 노래해요 고기와 노래해요 음... 무슨 일이야, 포기? 우븐에 머핀을 굽다가 앗 뜨거워 손을 대었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우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조조? 방 안에서 놀다가 콕콕하고 장난감을 밟았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우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핑거펌? 화장실에서 씻다가 꽝 하고 넘어졌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우기 고마워, 우기 하하하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마리온? 강한 우유를 마셨더니 꾸룩꾸룩 배가 아파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호기 호기의 퀴즈 시간 호기의 퀴즈 시간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 이야기를 가지고 퀴즈를 해볼 거야 정답이 뭔지, 후후! 다 같이 맞혀봐 오늘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던 친구는 누구일까? 1번, 마이언 2번, 조조 3번, 호기 정답은 바로 1번, 마이언이야 마이언이 상한 우유를 먹었다가 배탈이 났었지 배탈이 났을 때는 약을 먹은 후에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알았지? 친구들, 모두 정답을 맞혔네 정말 잘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후후! 안녕 내 꼬마 친구 꿀벌 붕붕이 피를 잃고 붕붕붕붕 조심조심 품에 안으면 아야, 따가워 아야, 따가워 내 꼬마 친구 꿀벌 붕붕이 배가 곱하 붕붕붕붕 달콤달콤 꿀이 마비면 아야, 따가워 아야, 따가워 내 꼬마 친구 꿀벌 붕붕이 졸려 졸려 붕붕이 자장자장 잠을 재우면 아야, 따가워 아야, 따가워 내 꼬마 친구 꿀벌 붕붕이 이젠 헤어질 시간 진끗붕붕 붕붕붕 붕붕붕 잘가 여보세요 포키병원입니다 선생님 꼬마 포키봇들이 침대에서 마구 뛰어요 어? 안 돼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다섯 꼬마 포키봇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내 꼬마 포키봇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팔을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어?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새 꼬마 포키봇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와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어? 의사 선생님 포키봇들이 침대에서 또 뛰어요 두 꼬마 포키봇 쿵쾅쾅 유후 신나게 뛰다가 다리를 꽝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한 꼬마 포키봇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엉덩이를 꽝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 주세요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잘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leist